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그래픽 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올렸던 오너멘탈 영상이어서 또 다른 나무위성 타란툴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타란툴라는 베네수엘라 선타이거 라는 종이구요 푸샬종이라고 오너멘탈과는 또 다른 종류의 타란툴라 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딩영상과 간단한 사육정보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타란툴라는 일단은 지금 탈피를 한지 얼마 안된게 치구요 저번주에 탈피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준성체 사이즈입니다 준성체 암컷 사이즈구요 크기는 한 12cm 정도 되요 이 타란툴라가 다 크면 한 18cm 전후로 되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타란툴라도 한 오래 지나면 아마 거의 성체 사이즈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더 커야 되는데 일단 먹이 줘볼게요 먹이를 먹으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이름이라 몸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검은색 몸에 좀 주황색 무늬랑 다리 쪽에는 번개무늬가 좀 있습니다 엉덩이 쪽에 약간 이렇게 호랑이 무늬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늬를 좀 갖고 있어요 자 어 나옵니다 오 오 뭐지 먹는건가 아 먹어줍니다 이쁘죠 검은색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검은색 몸에 주황색 무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이 타란툴라를 제가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잠깐 사육점 안에 그거 좀 꺼내 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타란툴라 입니다 굉장히 색깔 이쁘죠 제가 잠깐 핀셋으로 건드려 꺼내 본건데 먹이 잘 먹으라고 다시 냅둬야 겠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요 자 자 이 타란툴라는 그 나물성 타란툴라를 제가 관리하는 방법은 다른 타란툴라들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렇게 벽면에다가 물을 뿌려줍니다 환기구멍을 충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하루면 다 증발이 됩니다 자 바닥재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다른 타란툴라들 관리하듯이 반은 습하고 반은 건조하게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유목 밑으로 이 선타이거가 은신처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은신처 밑에다가 유목 밑에다가 은신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자기 거미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밑에다가 이게 자기가 숨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왠만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좀 지내다가 먹이를 먹을 때는 나와서 먹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키우면 좋느냐 제 간단한 사육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온도는 온도는 27도에서 29도 27도에서 29도 정도를 키워주시면 아주 잘 자랍니다 일반적으로 25도 정도를 키우셔도 무난해요 그런데 이 타란툴라가 좀 고온다습한 곳에 살은 타란툴라여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덥고 수분도 좀 자주 뿌려줘서 좀 습하게 유지시켜주는게 제 생활 특성에 좀 맞춰서 키우기에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기는 한 18cm 전후로까지 크는 타란툴라구요 이 타란툴라는 일단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그리고 먹이도 잘 먹고 아주 키우기 좋은 타란툴라입니다 어 근데 입문종으로는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키우기가 버겁습니다 왜냐면은 어 좀 이동 속도가 빨라요 특히나 유채 때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를 주시거나 뭐 사육장을 열어보다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또 개체를 꺼내다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없어져고 속상해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리지 않구요 좀 어느정도 이제 입문 추천 그런 타란툴라를 좀 키워보면서 좀 숙련이나 노하우가 생긴 분들이 키우시면 좀 좋은 타란툴라입니다 어 또 굉장히 강인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 있지 않고서는 잘 안죽어요 어 웬만하면 잘 안죽기 때문에 키우기 굉장히 좋은 타란툴라입니다 어 이종이랑 좀 비슷한 개체로 이제 테리니티드 쉐브론이라는 개체가 있는데요 그 거미는 이제 이 선타이거랑 외관은 비슷해요 외관은 비슷한데 이제 그 지역이 틀립니다 지역이 틀려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촌뻘이죠 사촌뻘인데 어 나중에 지역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좀 제가 볼때는 분포의 차이로 이렇게 좀 항명도 달라지고 커몬네임도 달라진 것 같아요 사진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띄워드릴건데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 지금 이 푸샬종은 제가 지금 이 쉐브론이랑 지금 앞에 보시면 선타이거 두 종만 키우고 있는데 오래 좀 기회가 되면은 이제 다른 두 종도 좀 입양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좀 뭐 오렌지 마우스라는 이제 푸샬종도 있고 이제 한 종이 기억이 안나네 이름 기억이 안나네 그 두 종을 좀 입양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얀 하얀 또 푸샬종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 두 종을 좀 입양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일단은 뭐 제가 대우고 있는 개체중에 좀 중복종이 많아서 다른 종 중에 몇 종은 몇 마리 좀 분양을 하고 그 두 종을 좀 입양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푸샬 컬렉션을 모아 보려고 나중에 기회되면 그 개체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수송종이 좀 빠르긴 한데 키우긴 굉장히 매력적인 거미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절지동모를 가지고 간단한 사육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